안녕하십니까 한영찬 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 페이지 130 페이지 134 페이지네요 아 134 페이지 9번 문제 자 먼저 보시면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이미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숙권행위 하자 유무는 발생 원인인 숙권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왜냐하면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숙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므로 1번은 x입니다 2번 통상의 이미 대리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일단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표시라는 능동대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네요 3번 피한정후견이니 대리인이 된 후 성년후견계의 심판이 있으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사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두번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인이 성년후견계의 심판이 있어서 대리인이 파산한 경우죠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에요 자 이렇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첫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매매대금을 두번째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지급기한을 연계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대리는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해요 이때는 118조가 적용되죠 뭘 할 수 있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대리는 제한없이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x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4번과 5번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려는 이유는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이걸 나누어서 구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하는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대리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이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또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이거는 자기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은번 만약에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가 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법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쌍방대리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입자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인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를 쌍방대리 하면 그때는 예외주는 무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른 네은번 부동산은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쌍방대리죠 근데 입찰대리가 쌍방대리니까 무효니까 대리인이 한 입찰 절차는 유효하다 X가 되네요 ㄷ번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자기 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왜요?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죠 ㄹ번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대인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계약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자기 계약은 무효이다 X자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됩니다 11번이죠 다음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는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왜요?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니까요 2번 대리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왜요?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다만 3번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4번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거든요 4번 보시면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하는 거 가능하고 또 등기 신청도 가능하죠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차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인데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무권대리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화가 있죠 따라서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규속되기 때문에 5번 자기 계약 쌍방대리 금지 위배되는 대리행위는 무효로써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X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구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자 12번이죠 틀린 걸 찾네요 3번 부득이한 경우에 자기 계약 허용되는 거 없죠 부득이한 경우가 나오는 건 언제죠 복대리죠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넘기셔서 13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 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죠 자 일단 2번 채무이행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한이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기한 미돌의 채무는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채무 변제는 가능하지만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5번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대물 변제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안 되고 3번 선택 채무의 변제도 채무이긴 하지만 안 돼요 가능한 결국은 뭐냐면 4번 주식의 명의 개서가 되겠죠 다음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이 각자 대리죠 따라서 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법률 또는 숙권행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X 원칙이 각자 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제한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그럼 갑이 두 가지 행위를 했네요 위임계약과 숙권행위를 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위임은 계약이니까 을이 제한능력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갑이 을에게 하는 숙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행위고 따라서 을이 제한능력이라는 이유로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숙권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제한능력자인 을은 적법한 대리행위고 대리행위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갑이 을에게 금전소비대참이 이것을 위한 담복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을은 위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X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숙권행위 때문에 우리는 명백히 이미 대리인이거든요 이미 대리는 시킨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어 따라서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위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려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현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보시면 갑의 대리인 의리병과 매매기획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대리행위 효과는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추정이 아니라 간주예요 따라서 대리인 나중에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을의 의사표시는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간주가 되고 본다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대리권 공통된 선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 선고, 대리인의 파산이죠 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본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회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요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리인 자격으로 갑소유 부동산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5천만을 처형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이죠 자 이거는 대리권 남행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행이라고 하고요 1번은 맞죠 이 대리권 남행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란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2번 의뢰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와의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어무런 책임이 없다 X죠 원칙이 뭐한 겁니까? 유효한 거죠 갑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권 남행은 묵권대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리권도 없이 돈을 띵겼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묵권대리인데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대리권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이니까 이것은 유권대리 일종이고 묵권대리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넘기셔가지고 16번입니다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1번이 답이죠 읽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2번을 보시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것이란 대리인의 배임행위일지라도 이게 뭐죠? 대리권 남행위고 대리권 남행위원 원칙적으로 유효함으로 본인에게 그 효과와 기속함이 원칙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3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17번 또 소멸사유 반복적이죠 4번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삼아 한 가지만 있으므로 4번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겠죠 18번 문제죠 통사가 판례를 하는 경우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인데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행위와 두번째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고요 또 예외로서 하나 추가로 기여할 것은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현명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2번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미성년자인 의리 갑의 이미 대리인으로서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병가 체결한 경우 갑은 의리 미성년자인 의리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고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민법에서 모든 의사표시는 모든 것은 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이러이러한 것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따라서 2번은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경설무경험은 그러한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궁박은 본인이죠 따라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원래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말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본인이 지시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본인의 것도 뭘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악이고 본인이 을이 만약에 선이라면 얘네들은 뭐인 거죠? 선인 거죠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질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되냐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얘네들은 선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거죠 자 지문을 읽어오면 4번이죠 특정한 법률을 위임받은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안 떼죠 그러면 누구 것도 그래야 돼요? 본인 것도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는 대리인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5번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했어요 물론 강박을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을 따라서 대리인이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치수할 수가 있으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야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치수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죠 4번을 보시면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법령이 하는 것도 대리인 C인 거예요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의 흥결 혹은 사기 강박은 C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까지 맞는데 어느 사정의 지부지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연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문은 A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X자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소음직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인을 표준하는 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불공정한 법률의 궁박 그래서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입니다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모두 고른 곳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죠 자 원칙적으로 선관주의의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대부분 다 선관주의의무예요 그러면 뭐가 선관주의의문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갖는 사람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신권자와 무상 임치계약에서 수치인이죠 자 신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 줄 때 어떻게 관리해 주면 돼요? 선관주의의무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요 무상 임치계약에서 수치인은 어떻게 물건을 보관해 주면 되는 거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물건을 보관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뭐가 있나요? 리을번 무상 수치인 있죠? 따라서 리을번만 빼고 기역, 니은, 디귿, 디귿, 미음이니까 잠깐만요 답이 2번 기역, 아, 니은, 니은, 니은은 아니죠 신권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니은, 니은을 빼면 기역, 디귿, 미음이니까 답은 2번이죠 우리 주택가회사 출제자가 이 부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2번입니다 대례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 자, 우리가 매두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지급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란 안되냐면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었죠 추가로 기억할 것은 그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보시면 대리는 대여금의 수령관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의 재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예요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줬더라도 일부든 전부든 면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서 23번이죠 복대리관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복대리는 누구냐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복대리라고 해요 신권자 같은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본인의 승낙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하나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왜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24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만약에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이중매매예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재임의 수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의 지역법률은 무효잖아요 물론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반사의 지역법률에서 무효기 때문에 1번 갑에 대리인 을이 병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소의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갑은 유효하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대리인이나 칭하고 병에게 갑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자 표현대리는 뭔가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기속되는 것이 표현대리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해요 셋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째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한 경우죠 자 2번은 그게 아니네요 두 번째 권한을 넘은 경우 2번은 그게 아니네요 세 번째 입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 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지가 서류를 위조해서 팔아먹은 것이니까 결국은 본인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은 것도 아니고요 입던 대리권이 소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계약에 무권되는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까지 끊어볼게요 우리가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 내기도 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은 뭐죠? 3번은 X가 되는 거죠 계약에 무권대리인의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의리예요 그럼 의론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죠 병원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근데 한 건 뭐예요?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권한을 넘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정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되는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X죠 자 25번 문제입니다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되는 사이의 법률관계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복대린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누구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냐면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므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이미 되는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없어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선임한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해야 되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냐 한다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복대린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어요 자 권을 넘었죠 이것도 일찍이 뭐죠? 묵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묵권대리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지 대리인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은 이미 대략 법정들이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5번 복대린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1번은 맞네요 2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에 선임했다면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해야 되므로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요 2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고요 3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이미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다면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또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8번이죠 갑의 임의된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였다 병의 복대리권 소멸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일단 1번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2번 복대리인 사망하면 복대리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소멸되겠죠 3번의 답이죠 병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성년후견 개시가 돼야 대리권이 소멸되겠죠 답은 3번이죠 5번도 맞겠죠 자 왜냐하면 의뢰 병에 대한 숙권의 길을 처리하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부터 다음 강의 때는 29번부터 해가지고 묵권들에 관한 문제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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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